밥 줘요, 밥! 이제는 1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그냥 기다려주세요.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가?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가?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자 오늘은 Among the Sleep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글로 나왔는데요 아기 시점에서 그냥 홍 베이비, 베이비홍 이 되는거지 새 이야기 이거 왜 또 영문이지? 이 게임 설마 처음 본 사람 있나? 내가 분명 옛날에 영문으로 한 번 했던 게임이거든 근데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한글판 맞아 임마 봐봐 마 이거 던지네 이거 밥 줘요 밥 줘요 밥 밥 줘요 밥 음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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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으아 맛대가리도 없네 이거 뭐야 어... 제가... 음... 바로 돌아올게 반갑습니다 어, 구 둘 둘 하나야 고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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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둘 둘 하나야 고맙다 아이, 구 하아! 내가 찾았다! 이게 뭐지 궁금해. 왜이렇게 올라가서 찾아봐. 오 마이! 너는 얼마나 많이 먹었지? 하지마 집이 꽤 넓네 뭔가 안겨가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지 않네? 아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 게임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아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있어 흠, 그럼, 내게 있는지 확인해봐 아, 집이 좋구만 아, 혹시 새로운 게임이야? 으흐흐흐흐 흐흐 아아 오케이 스위디 비에 디에르 플레이예요 마미가 바로 돌아올게 여기다 가둬놓고 지금 일단 이거 탈출을 해야된다 B 기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 아 기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 A로 기어오릅니다 아 근데 A가 점프를 못하네 달릴 수도 있네 두 살인데 두 살이면 달릴 수 있나 아 오래 달리면 넘어지네 그리고 기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 좋아 일어서면 느리고 계속 달리면 떨어지고 일단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탈출함 어 어 잠깐 이거 뭐지 뭔가 흐흐흑 어 어 잠깐 이거 뭐지 아 어 어 어 뭔가 제 이름은 테디. 안녕히 계세요. 헤이, 너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이비홍이다. 아직도 많은 talker가 없네. 게임을 볼까요? 어디를 가시는가?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가? 눈을 가립니다. 거기다. 지금 볼 수 있겠지? 뭘 보라는 거요? 야, 너 저 문 열어줘라. 나 여기 탈출해야 된다. 빨리 와 이봐. 빨리 와 이봐. 탈출하게. 코끼리. 저기 있다. 와우. 그게 뮤직박스? 작업할 수 있겠지? 고맙습니다. 좋은 멜로디. 고맙습니다. 이거 뭐죠? 5대의 여운간에 헹구고 우리는 먹으며 이동해질 수 있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새로운 물에 도착한 물에 도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물에 도착할 수 있는 물에 도착할 수 있겠네 봐야해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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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시작할게 네, 내 뒷자리에 가져와. 내가 좀 보여줄게. 우리 곰인형은 귀여운데 목소리가 진짜 살게 같잖아. 옷장. 야, 여기서 갖고싶은거 있으면 빨리 말해라. 야, 여기있는거 다 판다, 내가. 어... 아, 자. 좀 더 깜빡해야 돼. 도와를 할거야. 다ращ Hola. 좋은, 이쁘게 잘 하는거야. 아기이맞아 두살이야 아기이맞아 두살이야 if you ever feel scared and a dark place like this you can hug me tightly you might feel a little bit safer 저 아래 바닥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간다 아기의 시점으로 이루어진 공포게임이란 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스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게임을 처음 본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자국만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건가? 나도 어떻게 플레이는지 기억이 안 나 이 자국만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소리가 조금 미끄러워 그 빨래가 그 빨래가 그 빨래가 안녕하십니까? 오, 너의 새로운 친구와 함께 놀고 싶어? 안녕, Mr. Bear.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너는 엄마한테 버려야겠다. 너는 좋은 생일이 있었어, 형님. 엄마가 너무 슬픈 것 같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는 베르의 시간이야. 이제, 너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당신의 친구와 함께 놀고 싶어. 하하하하 모든 작은 아이치에 숨을 때, 포경, 포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봐야겠다. 아름다운 꿈. 그리스 작동을 지켜봐야겠다. 그리스 작동을 지켜봐야겠다. 저의 아이치에 숨을 때 1 kit 그리스 작동을 지켜봐야겠지. 이리로 구성하는 건 바로 네, 그리스 작동을 두고 픽파하는 것 같다. 하나의 trainer 야, 얘는 침대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 침대에 여기 턱이 높아가지고. 야, 이런 아이새끼야, 인바. 마! 마! 오우. 괜히 세일까워, 지랄이요. 뭐여, 이거? 유치히탈이요? 오, 뭐지? 이 새끼, 후깟이 존나 놓다니 어떻게 사라졌다? 아니, 뭐야, 이동식이잖아, 이거. 아이, 컴온이! 이 살인자 새끼, 이거 어디 갔어? 아니, 발성도 안 달렸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였지? 어쨌거나 좀 갑니다. 아, 인형! 인형은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어둡단 말이야? 그래, 가다보면 만나게 되겠지. 아... 홍병장님, 근무시간입니다. 엘투아... 모퉁이 안되는데? 잠깐... 엘투아, 엘... 이 거짓말을 안 해. 이거 모퉁이가 안되는데? 일본으로 써있는 거 보니까 일본 게임인 것 같다. 아니, 이거 옮겨. 아니, 이걸 옮겨야지. 자. 어, 빼꼬미가 돼야 되는데? 빼꼬미 안되네? 이렇게... 아, 살짝 되는구나. 요만큼. 요만큼 되네. 잠겼다. 어, 됐다. 아시머니. 잠겼어. 오, 고마워. 으어어 으악 아삭 엄마 찾는다고? 자 일단 널 후라시로 이응하겠당 설마 이런곳은 아니겠지 이런게 있는것은 숨을곳이라는거야 어, 애기 봐. 어? 여긴가? 아주 조금만 있어야 돼. 너는 무슨 소리가 모르겠어. 이 백곰이 왜 안되냐 이거 아 곰을 들고 있으면 백곰이 안되는 것 같애 오 아주머니 뭐지 아 애가 오 애가 키가 작아서 잠깐 이거 끄고 가자 뭐 끄는게 없는데 사과 여기 중간중간 숨는 곳이 있단 말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집에 혼자 있는데 아 제게 너무 높아 어 가능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면 의자를 이용해서 자 됐다 야 비켜 이거 애가 너무 똑똑 너무 똑똑한데 이거 여기군 돈 나간다 yglo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넓어 FRY 여긴 어디지? 서잰가? 일단 올라가 금고 금고 아 조명을 껐다 켜야 된다는게 너무 짜증난다 좋아 이렇게 가면 굳이 내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아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구만 천재 천재 와 영재네 영재 슉 어머님 어머님 여깄나 흐하하하하하 해치지 않아 어딨지 또 문을 열어야 되는군 머리를 써야겠어 머리를 써야겠어 하지만 어머님 으하 야 제껴 이거 빨리 헉 여기가 없네 헉 어머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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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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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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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이새끼야 요 저 요 못할뻔 샥 어머님 이거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저거 음악소리 듣고 다시 돌아가는거거든 TV 꺼졌다 엄마야 에어어어 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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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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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씨 Q.랜턴BLM 어머님 우리집에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지? 하하하하, 너의 방향을 볼 수 있나요? 그녀는 그녀였지만, 그녀의 기억이 더 나아진 것 같다. 아, 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야, 어디로 가야되냐? 워어... 이곳이 뭐지? 깜짝이야? 여기 뭐지? 깜짝이야? 안쪽에서 깜짝이야 내가 도와줄게 워어... 이곳에 봐봐 다 작아졌어 들으세요 저기요 다시 여기다 이 문의 뒤에서 나오는 것 같아 열어둔야 이게 뭔가 연결되어 휴가루 그 열쇠가 이roads... 바보야 봤냐? 닭대가리 아, 루엑... 뭐지? 왜 열어버렸지? 음... 열어볼 방법을 찾아봐 이게 된다는 사실 4개를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아 이 젠장 여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는데 그 어서 찾아와 이거를 다른 길도 없어 다른 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우리 업계에서는 보상입니다만 3개 더 찾는게 맞나? 야 말해봐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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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작가인데 내 허벅이 더лох 아하! 아구! 아구! 어? 그니까요 그 마임이 보내야 된다고 그 문장에서 synod됐다 가전을 비롯한 tactile 아마.. 더 많은 기억을 찾으면 그 현장을 가지고 opportune 3개가 필요하다 어 근데 어두운 곳은 어둡고 밝은 곳은 밝아서 나중에 길이 좀 헷갈리겠는걸